한국은 주변에 위치한 강대국들과 지정학적인 위험요소로 인해 국방력 증가에 반세기 이상을 투자하며 자주 국방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의 존재로 군사적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런 긴장감은 한국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군사강국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한국과 대치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배경엔 단순한 군사능력 확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개발로 이룩한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과 시민의식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느끼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군사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방위산업 분야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단 한 번의 실전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이기에 실전성을 비롯한 활용능력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증된 선진국들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는 이유는 이런 실전성과 위력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잘 팔리는 장비는 미국산 전투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무기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긴 하지만 미국산 전투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러시아 또는 유럽의 전투기가 대체제이지만 중국제 전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제 전투기는 중국보다 낫긴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면서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제 방산 장비의 스펙이 실제보다 상당히 과장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방산 장비는 성능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기존 무기 체계와 호환성도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정비성마저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테크 첨단 산업의 집약체라 불리는 전투기는 자체 개발이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증된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실전 능력과 정비와 무장이 용이한데다 다른 무기 체계와 호환도 잘되기에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F-16 전투기는 전세계적으로 5,000대 넘게 판매되었고 F-35 역시 현재 생산대수는 700대가량이며 판매가 예정된 계약 물량은 1,000대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방산 시장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투기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산을 대체할 방산장 비구 중에서도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력이 필요한 전투기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방산장비는 K-2흑표 전차와 K-9자 주포부터 각종 대공방어 미사일까지 명성이 자자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격적으로도 가장 비싸고 필요한 기술력의 수준 자체가 다른 전투기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백대가량의 F-A-52 이집트로 납품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집트의 계약 주체는 아랍산업화기구 AOI이며 아랍산업화기구 AOI는 1970년대 이집트와 사우디아랍에미리트 UAE와 카타르 이렇게 4개국이 모여 방위산업의 공동개발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한 군사조직이며 군사장비를 생산하는 12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상의 이유로 이집트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초는 아랍 국가들이 연합하여 군사력 증강을 위한 단체로 현재도 이들 아랍 국가들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위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이집트가 한국에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하게 되자 AOI와 관련되었던 국가들 중심으로 FA-50을 눈독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AOI의 구성국인 사우디, 카타르, UAE의 주력 전투기들은 구형의 F-15와 F-16으로 대부분 80년대에 도입된 4세대 미국산 전투기입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사이가 좋았던 중동 국가들이었지만 최근 들어 석유 감산문제와 사우디가 주축인 석유수출기구 OPC 국가들이 같은 산유국인 러시아와 정책 방향을 같이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조금씩 커지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선 카아람 에미리트 UAE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고 터키는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또한 사우디와 카타르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요청했지만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중동 국가들과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 중인 이스라엘의 반대로 F-35 도입이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군력이 비어버린 중동 국가들은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유럽의 전투기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전투기들은 부족한 무장능력과 작전 반경 등 많은 단점들이 있었고 유로파이터 개발국가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3국은 모두 주력 전투기로 미국산 F-35를 도입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개발국마저 사용하지 않는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적처럼 한국의 FA-50이 등장했는데요. 미국의 F-16과 많은 부품을 공유하는 FA-50은 그 자체로도 4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내지만 이번에 미국이 FA-50에 탑재될 4.5세대 레이더인 ANAPG-83AESA 레이더의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ANAPG-83AESA 레이더는 이번에 중동 국가들이 도입한 4.5세대 유럽산 전투기와 동일한 4.5세대 F-16 바이퍼 전투기에 도일 탑재되는 레이더입니다. 여기에 암남미사일 탑재까지 결정되면서 한국의 FA-50 경공격기는 훈련기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4.5세대 수준의 전투 능력을 확보한 작은 괴물로 진화했습니다. 이미 FA-50에 탑재한 AESA 레이더만으로 중국, 러시아 등 경쟁 기종과 비교할 수 없는 탐지거리와 목표 추정 능력을 확보했고 여기에 스나이퍼 타겟팅 능력까지 갖추면서 저렴한 4.5세대 가성비 전투기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FA-50은 압도적인 성능을 내기도 하지만 국제 표준격인 미국산 F-시리즈 전투기의 훈련기 역할도 수행해 세계 최고의 파일럿을 양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체입니다. 사우디, 카타르, UAE를 비롯한 중동 대부분 국가들은 F-35 스텔스 전투기에 도입을 원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되었는데요. 한국에 FA-50을 도입하면 이제 곧 상용화를 앞둔 한국에 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마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범서방 진영에서 구매가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는 F-35가 유일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이 매우 많기에 한국의 KF-21이 이들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성공적으로 개발 중인 KF-21은 기본이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차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며 뛰어난 무기 호환성과 정비의 용이성으로 유지비 절감에 탁월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도입당과 못지않게 시간당 유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최신의인 F-35 스텔스 전투기는 1시간당 유지비가 4,8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4.5세대 F-16 바이퍼는 2,500만 원 수준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미국산 전투기를 사지 못해 울며겨자먹기로 구매한 유로파이터의 경우는 1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1억 3천만 원입니다. 실제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개발한 영국은 유로파이터의 유지 비용이 너무 비싸 성능이 더욱 뛰어나면서 가격도 저렴한데다 유지비는 3분의 1 수준인 F-35를 더욱 많이 구매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4.5세대 유로파이터와 사실상 동급의 스펙을 갖춘 한국의 FA-50은 1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460만 원 수준입니다. 1억 3천만 원의 유지비를 자랑하는 유럽 전투기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 즉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데 유럽 전투기가 1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돈으로 한국산 FA-50은 30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이렇게 저렴한 수준으로 판매 가능한 곳은 지구 역사상 대한민국이 유의무이합니다. 전투기는 다른 군사장비와는 다르게 생산국가의 과학기술력이 총동원된 최첨단 장비이기에 역사적으로 군사강국들이 독점적으로 판매해 왔습니다. 미국, 러시아 등이 전세계 전투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고 중국, 유럽 등 나머지 국가들이 전투기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핵 보유는 물론이고 유엔 상임위사국에 포함된 강대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핵 보유도 아니고 상임위사국도 아니지만 오로지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투기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국이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대공미사일 등 다양한 방산장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왔지만 초음속 전투기 분야는 이런 전통적인 방산장비와는 차원이 다른 하이테크 산업이기에 이곳에서 세계 시장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군사강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시작으로 FA-50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FA-50 도입국들은 KF-21에도 자연스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5세대의 압도적인 성능에 합리적인 가격과 유지비 그리고 대부분의 무기체계와 호환되는 무한한 확장성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에게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자력으로 고객층을 늘려갈수록 인도네시아와 협력의 필요성은 점점 더 낮아져갑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하기로 한 개발 분담금은 한국의 경제 규모나 방산 수출 규모로 미루어볼 때 상당히 적은 금액에 속합니다. 인리 측이 2조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한국은 올해 아이방산 수출로만 30조 원에 가까운 성과를 내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이 올해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들과 새로운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어 내년에도 많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공군의 고등전술훈련기 사업에서도 한국의 FA-50이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300대에서 많게는 400대가량의 물량이 예정된 훈련기 사업에 한국이 유력한 이유가 있는데요. FA-50 기체 자체가 F시리즈 전투기를 만드는 미국의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과 협력하여 제작한 기체이며 미국이 이번에 FA-50의 4.5세대용 미국산 AESA 레이더와 암남 미사일 탑재를 허용한 만큼 FA-50이 유의무이한 후보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 도입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전투기 판매 1,000대 목표도 현실화되며 미국에 판매했다는 상징성으로 FA-50 도입을 망설이던 다른 국가들 역시 주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집트의 FA-50 도입으로 이와 관련된 아랍산업화기구 국가들 역시 한국형 경전투기 FA-50이 전 세계를 뒤흔들며 완전히 휩쓸고 있습니다. 폴란드 등 유럽 지역을 장악한데 이어 이번에는 아랍아프리카 지역의 핵심으로 알려진 이집트의 거점을 구축해 방산시장을 완전히 손에 넣겠다는 건데요. 이뿐 아니라 전투기 심장으로 알려진 엔진을 그냥이 아닌 슈퍼오넥급으로 탄생시킨다고 하는데 FA-50을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AI의 국산 다목적 경전투기 FA-50 2백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 우방국인 쫄란드를 해외 마케팅 거점으로 삼고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를 넘어 내친 김에 항공산업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 진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지난달 29일 폴란드 공군에 FA-50GF-12대 납품을 전달하며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3개월 만에 납품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앞서 KAI는 2022년 9월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남은 물량 36대는 쫄란드 공군의 요구에 맞춰 FA-50PL로 개발해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FA-50은 폴란드 주력 전투기를 대체하는 핵심 기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으로 노후함 미그-29와 수호-22 전투기를 FA-50으로 대체해 공군 현대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필리핀도 FA-50 도입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 차기 전투기 선정 사업으로 FA-50 블록-20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량형 모델인 블록-20은 항속거리와 무장 능력을 확대한 모델로 AESA 레이더 AIM-120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동급 최강 전투기로 불립니다. 사실 필리핀 공군은 2015년부터 FA-50 PH-12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뛰어난 격추 성능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즈베키스탄도 FA-50 도입을 타진하고 있는 중인데 바오디르 쿠르바노프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은 작년 8월 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 국방부의 방산 협력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러시아 무기에 의존하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수입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중이라 적극적인 움직임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집트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 가능성도 매우 큰데 현재 KAI는 이집트와 FA-50 36대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이집트의 경우 향후 추가 주문 가능성도 있어 앞서 KAI는 이집트 수출을 최우선 과제로 마케팅을 집중했고 현재 협상이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듯 KAI는 아프리카의 안보 전략의 요충지인 이집트를 넘어서 항공산업의 본 고장인 미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큰 그림을 갖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내년까지 280대 규모 공군 전술훈련기와 220대 규모 해군 고등훈련기 전술훈련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해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무기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만큼 FAO10의 미국 시장 진출 도전에 대해 승산이 있는 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이집트에서 FAO10 경전투기 36대 생산 협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집트 FAO10 수출권의 경우 이집트 현지에 생산 공장을 짓고 자체 제작하는 방식의 수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FAO10 36대를 생산하고 추가로 더 생산 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KAI는 이집트를 아랍아프리카 지역의 FAO10 수출과 유지보수 거점으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집트 FAO10 수출은 1년 전부터 계약 이야기가 글로벌 방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 계약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해외 트위터에서도 해당 내용이 업로드 되는 등 계약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계약 체결이 성사되면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7번째 FAO10 운용국이 될 전망인데요. 전투기 등 무기 체계의 경우 국가마다 군사 운용 방식이나 환경이 달라 맞춤 제작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 방사는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큼 FAO10 운용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KAI가 중국을 제치고 이집트에 최대 100대 규모의 FAO10 수출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등 그동안 무성했던 소문이 현실화됐습니다. 디펜스아랍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집트아랍산업화기구는 KAI와 FAO10 기술 이전 및 공동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우리방산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으며 그 뒤 금물살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KAI에 따르면 이집트와 FAO10 공동생산과 더불어 지역별 수출센터를 설립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이집트는 공군의 현대화를 위해 첨단 훈련기 100대를 계약하는 걸 타진하고 있는 중으로 이 가운데 FAO10이 낙점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FAO10은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호환성이 매우 높아 차기 전투기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FAO10은 경쟁사인 중국의 AVIC L-15,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M-346과 견주어 볼 때 교육과 훈련에 최적화돼 있어 향후 이집트 공군의 핵심 기종으로 활약이 기대됩니다. 실제로 강구영 KAI 사장은 작년에 열린 리마 국제에어쇼에서 이집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며 FAO10 100대를 수출할 수도 있는 매우 큰 시장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KAI의 기대감과 노력에 부응하듯 이집트에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 뿌듯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해당 소식을 들은 중국에서 평소와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 언론에서 FAO10의 이집트 수출을 칭찬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 루즈는 FAO10의 이집트 수출 소식은 매우 충격적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표현했습니다. 매체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T-50과 FAO10 이 자리 매김하게 됐다며 방산시장의 새로운 슈퍼스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FAO10을 둘러싼 이집트와의 협력은 국제방산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3K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라면 무조건 비판하기만 했던 중국이었기에 다시 봐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중국이 크게 화들짝 놀랄만한 한국 전투기 관련 추가 소식이 국내 방산업계에서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드디어 한국형 전투기 엔진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엄청난 소식인데요. 첨단 항공엔진은 10대 국방전략 기술에 모두 포함될 만큼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로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방산 산업에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2030년대 중후반까지 국산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1만 500 EBF급 터보팬 엔진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LBF는 엔진 출력의 단위로 1만 LBF 이상은 Z 기급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항공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은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첨단 기술로 꼽힙니다. 한국의 경우 ADD를 중심으로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설계 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민간업체에서는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일부 부품의 제작과 조립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항공엔진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은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에는 T-50, FA-50, TA-50의 심장에 해당하는 엔진은 모두 외국에서 수입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미래 전장이 항공과 우주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구나 방위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 항공엔진 개발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항공엔진 개발을 주목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전투기를 날아오르게 하기로 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항공엔진을 생산하는 곳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일한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와 T-50 고등훈련기 등 우리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수리온의 엔진도 생산했습니다. 2016년엔 KF-21 프로젝트에 뛰어들어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런 이유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휘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직구매 조립 국산화 부품 국산화의 3단계를 거쳐 엔진 국산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국내 방산업계는 오랜 기간 미국 업체들과 정식 계약으로 기술과 부품을 받아 전투기용 엔진 기술을 국산화해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현재 1350도 수준의 유를 가진 터보펜 엔진 기술까지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이 10여 년 뒤에 내놓겠다고 밝힌 엔진은 현재 KF-21이나 미군 F-18EF 슈퍼오넷 전투기에 탑재되는 F-414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올해 시작되는 엔진 국산화 개발 프로젝트의 완료 목표 시기는 2037년쯤으로 전체 사업 예산은 약 5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중국이 한 종류의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퍼부은 돈의 5분의 1도 안 되는 예산과 4분의 1에 불과한 사업 기간으로 한국은 고성능 엔진을 만드는 건데요. 이른바 한국형 F-414 엔진이 완성되고 이 엔진이 FA-50 후계 기종 혹은 KF-21 블록 3 같은 차세대 기종에 탑재되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전투기 독자 개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전투기 동체부터 레이더, 전자장비, 각종 센서와 엔진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2030년대 중반이 되면 한국도 비로소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건데요. 대한민국이 오롯이 순수 국산 기술로 전투기를 독자 생산하는 진정한 항공 선진국으로 거듭날 일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최신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목표가 허튼 수작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얀마가 운용 중인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에 의해 맥없이 격추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허풍이 대단했다는 사실이 들통난 건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집트가 가장 크게 놀라며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다름 아닌 이집트가 해당 전투기를 중국으로부터 무려 120대나 도입하면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이집트는 신속하게 FAO-10 도입을 추진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한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공 기관총이라고 알려진 전차와 장갑차에 흔히 쓰이는 이 무기체계는 사실 현대전에서 전투기와 맞서는 구도조차 시도하지 않을 정도로 무용지물과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얀마에서 아주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져 전세계방산업계 전문가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얀마에서 기관총이 제트 공격기를 격추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얀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태국 국경 지역에 위치한 미얀마 동부 지역에서 반군 장악마을을 공습하던 미얀마 공군의 전투기가 대공 기관총에 의해 격추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투기에 탑승해 있던 조종사 2명은 기체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이번에 격추된 전투기가 중국산 K8W였다는 점으로 해당 기종은 지난 1998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미얀마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얀마 공군은 K8W를 최대 1톤의 각종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공격기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얀마 국방부는 이번 격추 사건에 대해 기체 고장으로 추락했다며 사실을 부인하기에 바빴는데요. 반면에 K8W를 격추시킨 미얀마 반군은 기체전에 사진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해당 전투기가 12.7 기관총의 대공사격에 무력하게 격추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렇듯 미얀마 국방부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발사 속도가 느리고 단발 살상률이 낮은 기관총이 전투기를 격추한 일이 없었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 몇 발에도 무력하게 추락할 수 있을 정도로 최악이라는 것으로 미얀마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7월에도 미얀마에서는 이번 중국산 전투기 격추 사건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반정부 세력인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KMPLF가 군부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이 역시 중국산이었습니다. 당시 KMPLF의 대공무기는 없었지만 저공 비행하는 전투기를 향해 중화기와 소총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해 미얀마 군의 전투기를 격추시켰으며 이로 인해 미얀마 군 300명과 헬리콥터 5대가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당시 SNS에는 추락한 군용기라며 중국제 훈련기 및 경공격기 사진이 돌며 한바탕 조롱을 당했는데요.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공격기를 만들길래 이런 쇼킹한 일이 연이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먼저 중국제 K8은 도입한 국가에 따라 명칭이 다 달라 소위 말해 항공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자주 혼동이 되는 기종인데요. 실제로 이 기체를 개발한 중국에서는 K8 기종을 정작 JL8로 부르고 있습니다. JL8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오래전부터 훈련기로 사용해오던 난창 CJ6나 JJ5를 대체할 후계 기종으로 1986년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L8이라고 불린 이 훈련기는 나중에 중국용은 JL8 파키스탄에서는 K8이라고 명명하며 각각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JL8은 성능이야 둘째치고 공동 개발국이었던 파키스탄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도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과거 K8을 도입해 뒤통수를 맞은 건데 설상가상으로 미얀마는 중국제 JF-17 전투기 역시 사기당하면서 코너에 몰렸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아무래도 미얀마 정부가 중국에게 뒷돈을 먹고 전투기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인데요. 미얀마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은 JF-17 전투기 대다수가 구조적 결함 등 기술적인 문제로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와디에 따르면 해당 전투기는 요격, 지상공격, 폭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F-17은 최고속도 마 1.6의 최대 작전 반경이 2037km에 달하는 경량급 다목적 전투기로 미얀마는 이를 2016년 중국으로부터 대당 335억 원의 16대를 구매했습니다. 이는 공동개발국인 중국과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JF-17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2018년 4대, 이듬해 2대가 더 공급됐습니다. 최근 미얀마 군이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공습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JF-17은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미얀마 군은 러시아산 Y-120과 MIG-29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방산 전문가들은 JF-17의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 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기체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9월 파키스탄 인력이 비밀리에 미얀마를 방문해 JF-17의 기술적인 문제를 일부 해결했으나 JF-17의 무기 체계가 너무 복잡해 현재까지 실전에 투입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모두 불량인데도 개발국인 중국이 정작 AS에 나몰라라 하며 모른 척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미얀마에서 파키스탄 기술진을 긴급히 불러들인 JF-17의 경우 탑재돼야 할 중장거리 미사일과 공대공 레이더도 계약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중국의 만행에 혀를 차게 했습니다. 미얀마는 해당 전투기를 2016년 중국에게 구매했는데 기술 결함에도 중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울며 겨자먹기로 JF-17을 공동 개발한 파키스탄에 도움을 청한 겁니다. 당시 이와라디는 파키스탄 인력이 일부 기술 문제를 해결했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미얀마 정부가 대당 320억 원을 들여 JF-17을 6대나 들여왔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미얀마뿐 아니라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개발도상국들 모두가 처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매했지만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오작동 사고로 인해 무기로는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무기를 수출한 뒤 AS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로 인해 결함 있는 중국산 무기를 구입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안보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군사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나이지리아에선 2018년 중국산 전투기 F-72대가 독립기념일 기념 비행 퍼레이드 리허설을 벌이던 중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도 작년에 중국산 F-22P 호위함에서 엔진 성능 저하를 비롯한 기술적 결함을 발견하고 중국 정부의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은 중국산 FM-90 대공 미사일에서도 적외선 센서 시스템 오류로 목표물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시스템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2020년 중국산 훈련기 K-8W에서 문제가 나타나자 중국 항공기 수출입 공사에 항의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값이 싸서 덜컥 중국산 무기를 도입했더니 결국엔 돈을 주고 쓰레기를 산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중국제 K-8을 현재 가장 많이 도입한 나라가 이집트인데요. K-8 격추 소식을 들은 이집트는 최근 엄청난 충격에 빠지며 한국의 FAO-10 도입을 위해 신속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집트는 1999년부터 K-8을 조립 및 면허 생산하는 방식으로 무려 120대나 도입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체 노후화로 인해 신형 훈련기로 대체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번 격추 사건으로 인해 속도를 더욱더 내게 된 겁니다. 그동안 중국제 전투기에 호되게 당한 이집트는 다시는 중국 전투기는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일만큼 KAI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실제로 KAI는 이집트와 FAO-10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으로 이와 관련한 이집트 수출 규모는 최대 1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디펜스아랍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집트아랍산업화기구는 KAI와 FAO-10 기술이전 및 공동생산을 위한 예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우리방산업계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논의하면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FAO-10의 경우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보이는 건 물론 경쟁 후보인 중국의 AVIC L-15 및 레오나르도 M-346과 비교해봐도 교육과 훈련에 최적화돼 있어 FAO-10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집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예정된 만큼 우리는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듯 FAO-10의 이집트 수출 소식에 중국은 슈퍼스타가 탄생했다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중국 민 루즈는 FAO-10의 이집트 수출을 기정사실화하며 이집트의 FAO-10 도입을 칭찬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 루즈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FAO-10은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집트 수출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한국과 이집트의 FAO-10 계약과 관련해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집트에서 적어도 100대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번 계약으로 인해 한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방산이라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던 중국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라 참으로 어색한데요. 이제 중국마저도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유행 중인 구름다리와 출렁다리의 모습입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던 사람이 공포로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물론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간이 큰 사람이라면 도전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 만든 출렁다리와 안전장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중국의 출렁다리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2년 중국 유명 관광지에서 안벽 사이로 연결된 흔들 다리를 건너던 남성이 아찔한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후베이성 텐진시 찢어우구에 해발 1078m의 높이에 설치된 이 흔들 다리를 건너다 일어난 사고였는데 추락 당시 사망자의 몸에 묶여있던 안전줄이 느슨해지면서 다리 사이로 떨어졌고 안벽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지역은 총 9개의 산이 구름보다 높은 높이로 솟아있어서 유명세를 얻은 관광지역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일대를 국립자연지질 보호구역으로 등재해 보호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는 해발고도 1078.5m 높이의 산 정상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신고를 했으나 한참이 지난 뒤에도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자 사고 현장에 있었던 안전요원 두 명과 관광객들이 의식을 잃은 어군에게 접근해 안전띠를 잡아당겨 올렸으나 당겨진 안전띠가 오히려 어군의 몸에서 풀리면서 안타깝게도 곧장 안뼈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어군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송 중 사망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목격자는 어군의 몸 상태가 흔들 다리를 건너기 이전부터 이미 좋지 않은 상태였다. 아찔한 높이를 건너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지 다리를 건너기 시작할 무렵부터 어군의 안색이 매우 창백해졌고 한두 걸음 걸어서 다리 중간 부분에 도착한 뒤 곧장 의식을 잃은 것처럼 위태롭게 이동했다고 목격담을 전했습니다. 사고 직후 해당 관광지 출입이 전면 금지됐으며 안전시설 부재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았는데요. 대체 저 얇은 안전띠 하나의 몸에 의지한 채 아찔한 높이에서 왜 저런 위험한 다리를 건너는 상품을 파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중국의 다리건설 기술은 오래전부터 악명이 높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도로를 달리던 차량 50대의 바퀴가 연속으로 펑크가 나는 아찔한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장소는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향하는 선자우 고속도로였는데요. 교각을 잇는 도로 위 강판이 돌출돼 늦은 밤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 50대의 바퀴가 연속 펑크나는 사고가 발생했고 놀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위에 긴급 주정차를 해 이로 인해 뒤따르던 승용차들이 연속으로 추돌하는 2차 사고를 겨우겨우 막았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사고는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촬영되어 소셜미디어의 사고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는데요. 공개된 영상에는 무려 50여 대의 차량들이 상하이 고속도로 위에 뒤엉켜있는 장면이 담겼는데 대부분의 차량 바퀴에 펑크가 나 있었고 이후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고속도로 교량 연결부 강판 하나가 상단 위로 들뜬 상태였지만 관할 부처가 제때 보수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도로 위 교각 연결 부분의 강철판 중 크고 뾰족한 나사가 도로 위로 노출돼 수차례 보수를 문의하는 운전자들의 신고가 있었으나 관할 부처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SNS에 공개한 한 익명의 제보자는 1톤 탑차의 바퀴에 구멍이 나서 돌연 도로 위에 정차한 것을 봤다. 이후에도 자동차들이 연속해서 긴급하게 정차했고 일부 차주들은 갓길에 차량을 세운 채 비상등을 켜고 구조를 기다렸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 중에는 교각 연결부에 신축된 강판이 뒤집혀 도로 한가운데 10에서 20cm 길이의 나사가 달려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저터널 건설 수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다렌의 해저터널이 개통 보름 만에 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나면서 터널 내부가 물바다로 변했던 사건 역시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통해 드러나면서 커다란 사회적 논란이 되었습니다. 불과 개통 보름 만에 어떻게 터널 벽에서 물이 콸콸 쏟아질 수 있는지 자칫하면 터널 안에 자동차들이 물에 갇혀 인명피해가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해저터널 운영사 측은 터널 일부 구간에 물이 고였으나 긴급보수 작업을 마무리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고 다렌시 공항국은 소방 밸브에서 물이 샌 것일 뿐 터널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부실 공사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다렌 해저터널은 다렌 중산구와 간진구를 잇는 왕복 육차로 간선도로에서 다렌만 해역 지하 5.1km를 뚫은 구간인데요. 착공 4년 만에 개통된 이 터널은 한랭 지대인 중국 북부에서 최초로 개통한 해저터널로 당시 다렌시는 이 터널이 100년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굴착 공법이 적용됐다고 홍보했는데 그 홍보가 무색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 해외에서 추진되는 교각이나 터널 건설 사업은 한국이 싹쓸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도심 한가운데에서 지하도로가 건설 중인데요. 이 도로는 K건설 기술력이 모두 모아진 프로젝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정부와 기업이 원팀 코리아로 힘을 합쳐 해외 인프라 개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이라크의 비스마야 신도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해외 건설 사업 수주에 있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서 수주를 따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곳은 싱가포르의 아랍스트리트, 술탄모스크, 하지레인 등이 밀집해 있는 오피어로드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이 지역에서 초고 난이도를 자랑하는 건설 프로젝트 M101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M101은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의 TAE 발주한 남북 간 고속도로 13개 구간 공사 중 총길이 990M의 도심지 지하차도 1km의 고가교,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서 도심 한가운데에서 진행되는 것인데다가 지상 고가도로와도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이 지역의 매립지까지 포함돼 있어 집안도 약해 이를 보강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까다로운 기술을 요하는 현장입니다. 이 까다로운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사는 바로 국내 건설사인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2018년 말 이 프로젝트를 수주해 5년째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공사 금액은 5,200억 원으로 국내 유사 공사장의 2배에 달합니다. 현재 GS건설 관계자들이 단연 난제로 꼽는 것은 매립지 공사입니다. 싱가포르는 국토의 20%가 매립질 정도로 매립지 비율이 높은데 M101 현장은 남북 간 고속도로 공사 구간 중 유일하게 매립지가 포함된 구간입니다. 매립지는 집안이 연약하기 때문에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욱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데요. 실제로 싱가포르에서는 2004년 매립지에서 일본 업체가 니콜 하이웨이 지하철 공사를 하던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해 발주처인 직원 한 명을 포함해 총 4명이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M101 현장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불과 200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발주 전부터 더욱 더 정밀한 조사와 건설 기술이 필요한 난코스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GS건설은 어떤 지역에서도 안전 시공을 할 있는 높은 기술력을 강점으로 내세워 그 해에도 역시 저가 입찰한 중국 업체를 누르고 수주에 성공했는데요. 당시 지하철 현장에서 기존 지하철 상부와 하부를 통과하는 정밀 시공 경험 노하우를 어필한 점이 주요했습니다. 싱가포르 지하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떼 낸 이후 최근 한국은 중국과 경쟁에서 또 한 번 결정적인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정거장 공사를 수행 중인데 여기에 파나마 우나미 터널을 뚫는 공사까지 수주한 것입니다. 현대건설이 이끄는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 60%, 포스코 ENC 20%, 현대엔지니어링 20%이 참여한 한국 컨소시엄입니다. 이 컨소시엄은 파나마에서 약 28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행 중인데요. 여기에 우나미 퇴 관통하는 4.5km 길이 해저 터널을 뚫는 프로젝트까지 수주하게 됨으로써 이번 추가 수주에 따른 공사 규모는 약 32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것은 파나마 운하건설 이후 파나마에서 추진하는 가장 큰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현대건설 글로벌 토목사업 역사에서도 최대 수준이기도 합니다. 수만 명의 삶을 변화시키고 파나마의 성장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전망인데 이것을 현대건설에 맡긴 이유는 이미 3호선을 공사 중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파나마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발주처와의 신뢰관계가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중국이 저가수주 부실공사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은 자리를 기술력으로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